나는 결혼 정년기이다.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사랑을 더 모르겠고 결혼은 해야겠지? 라고 생각하다가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선다. 누군가에게 조언을 얻고 싶다가도 사랑에 정답이 있을까 싶어 망설이게 되고 남들은 어디서 만난 인연과 어떻게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. 인연을 만난다는 것 세상에 그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다.